대봉 네 대봉입니다 대봉나무 저 있는 대봉나무 구나무장도 있습니다 인지방에서는 이걸 가지고 꽃꽃을 만드는데 저희는 그냥 휴식을 만드는데 땅감 따러 왔습니다 저희 올해 땅감은 많이 열렸습니다 벌써 2주째 따고 있는데 여기엔 벌써 다 땄습니다 이봐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중을 만드시 다행히 대중을 만드시 비가 그치고, 만추입니다. 오늘 단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